하나도 안 차가워요 너무 좋아 야 이거 큰데? 아 귀여워 다 줬어 귀여워 우리 막내 다 줬어 야 진짜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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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란 택시가 엄청 많아요 원래 노란 택시가 행운을 누리죠 너무 예뻐 널 향해 달려가고 있어 야 근데 왜 신호서로 찍어? 이런 감성 몰라요? 이런 감성 그거 구글에서나 키드에 하나쯤 있을 것 같은 감성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 야 에이 목소리 무슨 감성이야 무슨 감성이야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니 자기야 오늘 코스 잘 짰다 아이엠 그라운드 어디에서 보나 상현 넷 채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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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표 셋 채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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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하나 채널S 광희 셋 채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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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잠깐만요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채널S에서 보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채널S 오리지널 아이엠 그라운드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즐거운 상상 채널S 아이엠 그라운드 채널S 시작 앨범 앨범 열어돠 확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